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 금리 인상 호재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갑니다.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4대 금융지주의 평균 하락률은 11.97%로 나타납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예금과 대출 금리 간의 마진이 개선되는데,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잠재 부실, 대출 연출 위험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증권가에서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이자 마진은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는데, 하반기 가계대출 가상금리 축소가 예상되는 등 대출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전했습니다.